취르릅 사랑방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 좋아한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친구도 달려왔거든요 제 친구 여기 있어요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 원투 슬리퍼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데리고 다닙니다 귀엽네요 물 좀 드릴까요? 네 아 물 좀 주세요 물이 너무 익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깊잠데요 콰카 콰카 화이팅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저 준비됐어요 지원서에는 이름을 콰카로 쓰셨더라고요 네 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콰카일 때 콰 콰카일 때 카 콰카요 활동명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콰카예요 아 본인이 콰카시라고요? 네 그냥 그럼 제 이름이 콰카예요 그냥 아 그 호주동물 콰카? 네 콰카카 아 이름이 콰카가 아니라 본인이 콰카예요? 네 제가 그냥 동물 콰카예요 아 사람이 아니시라고? 네 제가 그냥 콰카입니다 언제 동물을 콰카로 변하시나요? 제가 콰카로 변신해볼게요 콰카 변신 시작 추르륵 좀 추우신가요? 그럼 보일러 좀 틀어드릴까요? 아 아이고 네 아 네 네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집은 지금 어디에서 지내세요? 제 본가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나무선 퍼스 연안에 로스트레스트 섬이거든요 아 호주에서 오신 거예요? 예스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사랑밤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름이 취르륵 사랑밤이에요 거기가 너무 제가 페이보릿한 공간이랍니다 근데 조금 월세라서 조금 한국사리가 힘들긴 하네요 취르륵 가상 중요한 건 사실 요리거든요 혹시 요리 잘 하시나요? 요리하면 저죠 혹시 영화 라따뚜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었어요 라따뚜이가 뭐죠? 쥐죠 쥐, 콰카, 요리 콰카는 요리를 잘한다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 아 콰카가 쥐과 동물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한다 맞죠 맞죠 취르륵 그러면 요리는 그렇다치고 혹시 뭐 다른 특기들이나 장기 같은 것들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말해 뭐해요 제가 또 끼쟁이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면 노래, 춤하면 춤이거든요 혹시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하죠? 노래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잘하는 게 있는데요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여기 녹았다요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많은 특기들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특기들은 좋은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가진 목적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또 손님 초대하는 거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 완전 좋아하죠 제가 저희가 손님 초대해서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는 컨텐츠니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행복해지는 기법을 지금 전수하고 있거든요 이 주문을 외우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한번 볼게요 쿼카의 츄르릅 사랑방은 사랑의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포즈를 넣어봤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쿼카의 츄르릅 사랑방 너무 괜찮죠? 우리 작가님도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도 좋지?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쿼카의 츄르릅 사랑방 좋습니다 다음 촬영 때 함께할 첫 사랑방송이 프로필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굿네스 너무 좋아요 친구니까 기분이 아주 딱 와요 다행이네요 이 프로필은 드리는 거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프로필에 있는 학생이랑 같이 촬영할 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친구 혹시 여기 화장실이 있나요? 아 화장실 저쪽으로 돌아가셔서 저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다 끝났어 고아 대답 탈흥방이 뭐하는 공간인지 알아? 우 quarати 퍼스 연안의 로스트 나스트 섬에서 왔어 거기가 어딘지 알아? 아니